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크 오피한 그렇게 길을 알고 가는 줄 알아요? 얘랑 대화하는데? 너한테 물어보는거야 길 직진! 직진! 쭉 직진하다가 우회자 얼스워스랑 하이웨스트는 항상 웨이팅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이따 먹어봅시다 어 근데 내가 일요일에 왔을 때는 진짜 사람이 많았는데 아 여기 카페 내기야지 이 정도면은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오 되게 예쁘다 가볼까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 예쁘다 자리가 있을까? 깨뽀? 우와 되게 넓은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언니 그렇게 좀 오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예쁘다 예쁘다 아니면 바람쩜 책을ам 바다 영상 첫 번째 argentina 내 성도에 진짜 예쁘다 이렇게 픽 해놓은 것도 다 예뻐 이런 초록색도 좀 너무 예뻐 강아지 귀여워 얘는 귀여운데 맛은 없을 것 같아 얼그레이 크림이 아 맞네 오늘은 언니가 쏜다 너무 맛있어 채널이 이런 거 안 찍어서 해 아 맞다 너무 이거 맛있네 아 이게 씹어먹기 맛있어 맛있어 나 이제 식품 잘하네 진짜 맛있다 남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기는 좀 힘든 아니지 않아? 남자들이 보면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5,000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건데 이게 약간 예뻐서 살는 천국 좀 잘 쓰고 살는 천국 좀 잘 쓰고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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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학도 입학하고 1학년 이놈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연락이 돼서 한국에 연락이 가가지고 그래서 딸기자루가 뭐지? 너무 지저만한데? 비주얼이야 비주얼이야?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가 글이 너무 귀여워 근데 킹이 너무 깨끗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치? 나도 이런 거 상처하네 그쵸 그쵸 뭔가 뉴욕의 아침을 그냥 안 가봤지만 가봤어? 난 안 가봤어? 너무 안 가봤어? 너무 안 가봤어? 너무 안 가봤어 너무 안 가봤어 이 장노출 모드를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눌렀다가 뗄 때까지 20초 동안 누르는데 이렇게 끼게 해 놓을래? 그래서 카메라에서 장노출 모드를 잘 사용해 저거 다 해가지고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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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익이 와야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너무 넘치는데 여기가 와야돼 넘친 사랑이 이거 또 진짜 사랑이 넘쳐 이거 현아언니처럼 여기에서 쏟는 거 아니야 찍었지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보이시나요 ürd데 케이크 저희 핸자발이 핸자발이 핸 아 이게 갔지 이거 보이시나요 핸 핸 핸 핸 보이시나요? 드루르르 케이크 한자머리 한자머리 한샌만이 굳이 같지? 이거? 보이시나요? 한자머리 한자머리 언니 이거 커피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잘라? 잘 모르겠어요 어떤게 인싸이 길인지 잘 자르는데? 잘해 언니 표면 보여줘야 되는 거 알죠? 다 자르 잠깐만요 이렇게 칼로 벌려 그로 보면 내가 안 보이지 표면 보여줘 잠깐 뭐하는 거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 보인다 오 잘 자란다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어렵다 영상의 기름 막상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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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